지금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속에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른바 코로나 지원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정부가 발표한 안보다 더 많은 약 47조 원의 추경안 편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액수보다 1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앞다투어서 돈을 더 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초의 정부안 논의될 때는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까지 나왔었다가 결국 사실상 철회됐죠. 이거는 정말 개인당 600만 원을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매출액이 30억 원이나 중소기업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게 과연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민주당 같은 경우 47조 원, 지금 정반보다 11조 원 정도 많게 지금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정부 최초 안에서 저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도 어느 정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11조 추가로 편성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확하게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도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경쟁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